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짚어보고 점검한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국토부는 신도시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3기 신도시를 완성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불편한 교통과 1, 2기 신도시들의 반발까지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50분 함께하시면 3기 신도시부터 숨어있는 투자처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1부는요. 앞으로 실전 부동산 고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피인제 부동산연구소 박대근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대근 본부장과 소통하시는 방법, 또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고요. 02-2077-6358번입니다. 본부장님께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부터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많은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서는 이제 공급량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해소 방법들 중에서 공급을 좀 늘리면서 주택의 안정화를 좀 꾀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 그에 더불어서 이제 보상 절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토지 보상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거칠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도 토지의 활용도라든가 또는 그 봉급의 정책으로서 남양주와 하남 그리고 과천과 계양을 필두로 해서 네 곳에 지금 현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택수 12만 호 정도의 구성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소규모의 택지까지 개발을 한다면 약 15만 호 정도의 규모로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일단 내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신도시의 성공 요건 중에 이제 서울과의 연접성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서울과 경계선 2km 반경으로 구성이 됐다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교통편의 개선들, GTX의 사업들이라든가 관역철도 그리고 관성도로의 그런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도시와 서울의 그런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겠다 이런 발표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 30분에 출퇴근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토지 보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분양 목표로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5월 7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향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지금 약 7만 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의회인 지역도 있었었고요. 주변에 신도시가 아직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연접성을 좀 따셨었을 때 가장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탈도 많고 말도 참 많지만 잘 구성이 된다면 정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못지않는 그런 신도시의 구성으로서 많은 공급에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의 세부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이 유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자족적인 신도시의 그런 개발 발표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뭐 2기 신도시에서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판교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족적인 그런 신도시의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프라의 확충들 그 안에서 신도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겠다라는 기반시설 발표를 같이 함께 두었고요. 종합교통대책을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GTX라든가 신안산선 등을 이제 조기착공을 하거나 또는 이런 기본적인 대중교통편의 확충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들인데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또한 간선도로의 그런 확충 소식도 같이 함께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주택의 수요분상 정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실수자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 집값의 그런 안정화의 그런 모습들이 같이 함께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5년이나 10년 뒤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구나 이런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그래도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갈 길이 참 멀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 과제들이 좀 많이 있겠죠. 4가지 정도 구성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이 지금 진행 절차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이 주변에 군부대도 많고요. 공항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 절대 농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업 보상 절차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이권이라든가 또는 이런 생업을 또 담보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1기와 2기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거쳐오면서 사실상 1기 2기 같은 경우에도 공급과행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2기 신도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미분양이 나는 곳도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곳들도 마이너스 P라든가 또는 이제 전세 투자로서 전세를 놓으신 분들이 전세가 안 맞춰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공급과행이라든가 미분양의 우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까지 이루어진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성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 과밀화될 수 있는 서울의 과밀화 현상을 분산시키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고요. 기존 1, 2기 신도시 일산을 시작해서 파주, 검단 지역부터 시작해서 동탄이라든가 김포 등 3기 신도시가 연접되어 있거나 인접되어 있는 곳들이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지 않나. 일산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에 지금 신도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런 아파트의 수요로 분산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곳들은 어떻게 집값이라든가 그런 세입자를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세 번째 시설, 기반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난항이 많습니다. 공공정책으로서 이제 사업을 진행은 하겠지만 그래도 교통편만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GTX 굉장히 추진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막 A노선 착공이 됐고요. 앞으로의 그런 개발 호재들 조금 더 사업 추진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 3기 신도시가 안정적으로 10년 이내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공급을 좀 늘리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꾀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토지 보상금들이 다시 한 번 수많은 금액들이 다시 한 번 유동자금으로 풀리면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면 가격 상승을 또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토지 보상금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 뭐 연도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기존에 이제 2008년도에 가장 많은 토지 보상이 2009년도에 더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35조 원 정도가 구성됐는데 그냥 단일로 따진다면은 이제 10년 이내로 가장 이래로 가장 높은 25조 원 정도가 19년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20년, 2021년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토지 보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역대 최고의 그런 토지 보상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이후의 최대 규모고요. 지금 그 토지 보상들의 모든 금액들이 7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3기 신도시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의 조성이라든가 택지 공급 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보상금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대규모 택지라든가 도시 그런 개발 사업들, 기본 인프라 시설의 SOC 사업들이 같이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토지 보상들, 도시공원 치료제, 일몰제라고 합니다. 지금 강남권에도 3천억 원 이상의 그런 보상이 또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유동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18년도에도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올해에도 아마 오르지 않을까 공시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보상금의 그런 부동산 재투자라든가 막대한 그런 보상금이 지속되는 유동자금의 영향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2019년도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유동자금이 풀린다는 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또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지가와 부동산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3기 신도시의 기본 정보와도 앞으로의 해결 과제까지 자세한 분석 들려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3기 신도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언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거쳐오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이제 새로운 거주의 환경이 개선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또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점들은 주변의 공급 물량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과거에 한 5년 정도 부동산의 호환기를 거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의 그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가성비를 따지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본부장님의 시선으로 보는 투자 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본부장님과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9반포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소개해드리는 층수는 6층 건물 내 3층, 방 1개,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시 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에 실투자금 약 2천 5백만 원, 월세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2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8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주목하는 지역 등장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일주일 중에 딱 한 곳만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본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배동의 카페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약 70년도 시절에는 굉장히 번화가로서 강남권에서 이곳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방배동 카페 골목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본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신반포역과 이제 구반포의 사이로서 이제 구호성 구반포역에서 거리로서는 이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걸어서 도보를 이용하시려면 7분 정도 걸리고요. 아래쪽 이제 이수역까지 이동하시는 데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동쪽으로 이동한다면 반포의 그런 생활 인프라,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같이 함께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법원과 서초 경찰서 그리고 도서관과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반포동이기 때문에 설해마을과 방패 사이기를 두고 방패 카페 거리를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본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군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문여고부터 시작을 해서 설해초등학교라든가 이 주변에 학군 수요로서 이제 집중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 노선만 보더라도 이제 동작역을 이용하신다면 환승으로서 이제 4호선이라든가 9호선 그리고 아래쪽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과 그리고 4호선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입지적으로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흑성 유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반포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방배동의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과 연접되어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 주변에 이제 다양한 업무타운으로서 영등포라든가 여의도 그리고 또한 용산의 국제업무 도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강남권의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일로복합지구의 이런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그런 강남권의 집가 상승을 올린다라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배후의 수요로서 같이 함께 담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서리풀터널이 개통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교대역이라든가 강남역, 테헤란로까지도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아래쪽 사당 이수 굉장히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것 또한 역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환승센터의 구성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교통 개선도 같이 함께 이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반포동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후분양제로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평당가 1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드디어 이곳 반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런 이주 수요가 지금 약 7천여 가구 정도의 그런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주변의 전세가라든가 임대가 특히나 또 신축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옥 아파트라든가 구옥의 그런 효과라든가 또는 그 다세대 주택의 여건들을 더욱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 정말 오래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지된 지역들도 많이 있고 계속해서 추진이 되면서 이제 관리처분을 받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뭐 그랑자이 같은 경우나 방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주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또 이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배 5구역과 6구역이 가장 많은 그런 수요층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13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게 됨에 따라서 주변의 이제 신축의 그런 이주 수요들 같이 함께 발생될 수 있는 장점들 특히나 또 재건축 사업들이 재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주변의 인프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방배동도 이제 그 이전의 노후화된 주택들이 개선되는 이런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초형 도시재생 사업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도 단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이제 방배동 제가 말씀드렸었던 카페 골목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들을 같이 함께 담고 있고요. 센트럴파크의 그런 공원 조성이라든가 또는 방배 중앙시장의 그런 재정비 그리고 철도 중심의 그런 셔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초의 그런 특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재정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교통호재 중에서는 이제 서리풀터널이 4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막혀 있었던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서초동과 연결선들 그리고 또한 이런 서리풀터널이 단순히 이제 터널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정보사부지가 이전하게 되겠다면서 이 주변의 이런 문화적인 생활이라든가 또는 환경의 그런 개선 같이 함께 이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역과 사당역 주변에 이제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앞으로 추가 편입이 되는 지역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교통 체증들을 좀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환승 체계들을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날 것인데 메트로 본사 위치라든가 이 주변에 지금 현재 용적류를 상향시키고요. 주상복합의 그런 목적성과 지상 100m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정비 같이 함께 이뤄지면서 상업시설, 업무 시설이 같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장님께 건물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네, 봄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다음 달,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에 지금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는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공이 나온 애는 한 열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방 1개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 원룸 구조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내부에는 풀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외한다면 지금 전세가 1억 후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제외한다면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강남권에서 2,500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월세일 경우에도 2천에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대출 금액 제외하고 실투자 금액 8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가져오신 곳 이렇게 모두 만나봤고요. 방송이 끝나도 박대근 본부장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제는 2019년 하반기에 놓쳐선 안 될 핵심 투자처입니다. 일시는 개별 접수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077-6358번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은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